해외 아이디어 상품을 소개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던 상품이 뭐죠? 캠핑용 버너, 그죠? 요리기구가 붙어있는 캠핑용 버너입니다. 그죠? 네 오늘도 이어서 캠핑용품을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할 캠핑용품은요. 네 휴대용 바베큐 그릴입니다. 휴대용 바베큐 그릴 바베큐 툴박스라고 하는 건데요. 툴박스라고 하면 공구상자잖아요. 그죠? 사진의 왼쪽에 있는 사진 보시면 빨간색 공구상자 보이죠? 저게 공구상자처럼 보이는데 사실 저게 바베큐 그릴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제가 캠핑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거 다 좋아해요. 오른쪽에 보면 캠핑용 툴박스를 펼쳐놓은 건데요. 보면 손잡이는 바닥에서 높일 수 있는 다리가 되고요. 뚜껑 한쪽은 그 저기 그 조미료통 한쪽은 빵을 데우는 워밍렉 그리고 가운데가 그릴. 가운데서 그 뭐죠? 햄버거에 그 그 안에 고기를 굽고 빵을 데운 다음에 얹어서 하면 햄버거를 바로 만들 수 있는 거에요. 그죠?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생긴게 연장통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 툴박스 바베큐 툴박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야외에서 핫도그나 버거 스테이크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가격은 말씀드릴게요. 쉽게 실행할 수 있게 만든 거고 이거 하나면 그릴 일단 챙기지 않아도 되고 그 이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 요리공간 한번에 햄버거 패티를 6개까지 올려 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대 현재 99.44달러에 시판하고 있습니다. 100달러네. 10만원 네. 휴대용 바비큐 그릴 바비큐 툴박스라고 검색하시면 구입할 수 있을 거에요. 큐피터컴에서는 아직 안 팔아요. 판매를 운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국에서 하는 거라서 제가 입점 담당인데요. 배송료가 더 들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연락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제품을 싸게 살 방법이 없어 가지고 큐피터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싸게 파는 쇼핑몰이잖아요. 그죠? 아직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개장 입점 시키는 이후로 좀 바빠서 입점 못 시키고 있어요. 또 좋은 제품이 있으면 좀 시킬게요. 제가 이제 조만간 기프티콘도 한번 팔아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저 연합회님이 길지완을 권합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짝짝짝짝짝짝짝 연합회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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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보 보증 업종 문의입니다. 법인 업종이 C11113 코드인데요. 매감인 맥주 제조업입니다. 맥주를 제조하는 회사고요. 오징어 먹고 싶다. 맥주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기보에서 보증서 진행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기보는 향락 및 오락 및 유흥에 해당되지 않은 업종이라면 무엇이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맥주를 만드는 것은 향락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류 판매나 유흥 주점은 사치나 향락 업종에 포함이 되지만 주류 제조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 관용과 보증 승인이 별도이지만 그러니까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진행이 가능할까요? 를 물어보는 거니까 진행은 가능합니다.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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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오타 네 주류 다음 질문은요. 이게 정말 대박입니다. 이 질문이 진짜 대박이에요. 인테리어 디자인 패키지를 개발하는 관련 문의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가지고 중국의 심천의 부동산 투자 개발 기업의 인테리어 자회사와 합작으로 중국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고 당사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담하고 중국에 있는 파트너는 시공을 전담하면서 중국에서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중국 파트너스타로부터 브랜드 사업을 위한 홈페이지를 업로드할 인테리어 디자인 패키지를 개발하는 의뢰를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 디자인 패키지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과 디자인 패키지 홈페이지 만드는 거라고 하지만 실제 인테리어 제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제품을 만드는 비용과 이 비용을 자금을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왜? 생각했던 것보다 비자인 패키지 개발에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자금이 많이 드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를 물어보는 겁니다. 연합회님, 저희 방송의 애청자님이니까 김기용 의원님, 애청자이신 선배님이니까 이런 경우 저희가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하니까 제가 갖고 왔겠죠. 네. 어떻게 가능한지? 네.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나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나. 하나는 수출금융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융재를 받는 거죠. 중국 업체에서 디자인 패키지를 연관계획으로 수출하는 수출계약서를 작성하면 수출계약금액의 최대 80%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12.3% 내외로 융재를 해줍니다. 이건 제가 아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게 아니고 저희 협회에서 대답하는 것을 제가 다시 방송에 쓰는 겁니다. 네. 하나는 융재를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이건 융재가 아니고 출연금이죠. 해외 수요체 구매 조건부 과제로 디자인 패키지를 중국 업체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2년에 최대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건 출연금 과제, 사학계획서 쓰는 거기 때문에 디자인 패키지가 일반적이지 않고 뭔가 기술적으로 진부성과 혁신성이 있어서 선정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융자는 계약서에 근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출연금은 독특한 아이템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융자와 출연금을 이용하는 방법이 각각 있습니다. 이게 왜 갖고 왔냐면요. 기업들이 정부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네. 융자와 출연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갖고 와봤습니다. 디자인 패키지가 뭐예요? 디자인 패키지에 모르면 PASS! 다음은요.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자금 신청을 문의합니다. 중소기업 창업자금 신청 문의 좀 드려봅니다. 학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학원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지 1년 2개월이 지났고 별다른 매출은 없는 상태이고 그간 기획에 많은 준비하는 시간을 많이 들었대요. 현재 영어 말하기 솔루션 관련 특허를 2건 출연했고 학원을 운영하면서 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학원 프랜차이즈용 솔루션 개발 외주와 영상 촬영 관련해서 자금이 많이 필요한 상태인데 매출이 없다 보니 중진고객이나 기보나 신부 등에서 보증을 힘들겠죠? 신용은 제일 있을까요? 대표님의 신용등급은 1등급이고 자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직접이나 대리대출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금리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으면 얼마까지 금액이 나올까요? 라는 질문이고요. 자금이 적절한 시기일까요? 라는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1타 3피 가능할까요? 네 네 프랜차이즈 업종은 중진공 대출 심사 시에 가점 적용을 받는 우선지연 대상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프랜차이즈 창업하신 게 아니고 계획만 잡혀있는 상태이고 현재는 매출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진공 직접 대출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부동산 담보가 있기 때문에 중진공에 대리대출을 신청하시면 되고 은행에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때 유의할 것은 갭이 있습니다. 갭이란 중진공에서 승인한 대리대출 금액과 은행에서 해당 부동산의 감정 금액의 60%에서 70% 사이에 차악이 발생하면 즉 중진공 승인 금액이 더 높으면 대출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소 보수적인 금액 감정과 기준에 은행에서 부동산 감정을 하겠죠. 그 금액에 60%에서 70% 수준으로 신청하시면 대리대출이 가능합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금리는 3,4분기 정치자금 기준금리가 12.3%이므로 7년 미만의 기업이 신청하는 창업기업 지원자금으로 신청할 때 0.3%만 차감된 12.2%로 적용이 됩니다. 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분은 결국 원래 답변 다 전문가입니다. 뭐냐면 아파트 담보대출을 하는데 은행에서 받는 것보다 정치상 중진공을 통해서 대리대출하게 되면 금리가 싸지겠죠. 금리가 네. 다음 코너는요. 약간 홍보 시간입니다. 현재 방송을 진행하는 BJ 뭉치 내일 진행하는 BJ 카인 그리고 금율라는 BJ 쭈니의 방송이 있구요. 네. 네. 역시 우리 선배님.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첫 가맹점들이 대표와 친인척 관계가 많습니다. 매출은 인정 못 받는게 현실입니다. 라고 서포트해지였습니다. 역시 자본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저기 저기 12기 선배님의 내공이 돋보이는 대답이었습니다. 네. 우리 신규 BJ가 지금 제가 제 계획들은 한 두 명 정도 들어올 것 같구요. 네. 연합회님 또 새로운 BJ 후보가 나오니까 관심이 맞는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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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게장이 잘 팔리고 있어요. 양념게장도 잘 팔리고 있구요. 카인님이 지성 닮았다고? 우리 연합회님은 얼굴만 봐. 우리 저기 제가 올려놓은 간장게장이 요즘 여름이나 입맛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많은 계신지 많이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또 우리 우리 12기 선배님 또 이렇게 또 네. 아재 아재 개그를 날리셨습니다. 네. 선배님 큐피타콤에서 간장게장 하나 사주세요. 네. 사실때는 배송 메시지 란에 꼭 BJ 뭉치 추천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제가 조금 좋아요. 네. 이게 이제 키로에 1.8키로가 2만 2만 5천원인가? 제가 계장카스를 기억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물어보시면 또 바로 알려드려야 하는 저 빚의 뭉치의 특징. 잠시만요. 바로 보여줄게요. 우리 큐피타콤에서 가면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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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